사무실은 이 통나무 오두막이죠. 아, 농막입니다. 그냥 햇빛 가리기용. 농막이요? 네네. 와, 농막이 이렇게 예뻐요. 통나무로 지어봤어요. 이거 혹시 직접 지으셨어요? 네, 그 나무 구입해서 제가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도전했더니 되더라고요. 사람 쏙 빼고 보니 염락 없이 딴 나라 풍경. 도로를 만든다고 배워낸 지주 나무를 삼고초려해 사다가 지은 거랍니다. 패션도 보면 가로옷과 세로옷이 있잖아요. 세로줄무늬와 가로줄무늬. 그런 것처럼 세로줄무늬을 조금 더 날씬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작으니까 세로옷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했더니. 뭘 해도 허투루 하는 법 없는 이 남자의 세로 통나무집. 그에게는 농막 하나도 디자인이고 패션이랍니다.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네, 네. 작업복입니다. 아, 이게 작업복이에요? 네, 네.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치면 너무 스타일이 좋은데요? 원래 농부들도 스타일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한민국 평균이죠. 아, 그래요? 대한민국 평균 청년농부가 지내는 농막에는 감성 뿜뿜 소품들이 가득. 하나 그가 가장 공들인 것은 바로 이 창입니다. 여기가 다 보이는 자리거든요, 실제로요. 사실 농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뷰라도 즐기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보람 씨, 이 밭을 가한 지는 벌써 4년. 작년까지 수입은 솔직하게 말하면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까닭. 올해는 좀 폈거든요. 우와, 이게 목화예요? 네, 네. 오, 목화가 거의 폈네요.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름의 이름은 목화. 보람 씨는 목화 농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많이 피어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피었습니다. 이게 목화예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약간 브라운 칼라가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비바람마자 변색된 것이 아니라 이 목화의 본 색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추럴 칼라를 제외하고는 수확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탈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에서 탈색을 하면 백색이 되기가 가능한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탈색을 시키려면 좀 과하게 좀 탈색을 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네. 꽤 진하지 않나요? 청록색? 네. 청록색? 누구도 흉내 못 낼 이 자연의 빛깔에서 보람 씨는 목화 농사의 미래를 보았지요. 저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목화들은 앞으로 탈색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칼라와 또 그린 그리고 브라운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자연의 칼라가 매력적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 제멋대로 핀 그 빛깔을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이거 뭐죠, 이거는? 언젠가 피겠지요? 아 이거 좀 창피한데요. 작년에 태풍이 세 번 정도 휩쓸고 가다 보니까 수확 시기도 너무 늦춰졌고 그리고 거의 다 수확을 못 했거든요. 한 80% 정도 다 죽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목화가 안 피어서 언젠간 피겠지요라고 해놨다가 어느 날 자꾸 몇 년 보다 보니까 저도 뭐 언젠간 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 밭의 가장 큰 걸음은 언젠가는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올해는 땅도 하늘도 그 정성을 알아주었답니다. 이렇게 핀 거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벌써 펴서 난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올해 목화 첫 수확의 날.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른 목화 소음을 얼마나 따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음으로는 특별한 걸 만듭니다. 행복이도 숨죽이며 기다리는 시간. 이건 이렇게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일단 기계가 저는 없습니다. 보람씨 손수 수작업으로 완성해낼 것은 목화로 만든 면삭. 이 몽글몽글한 솜이 잠시 후면 가느다란 실이 된답니다. 아날로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기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죠.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수 뽑아낸 실 한 오라기가 그에게는 지금 한 해 땀의 결실입니다. 이야, 잘했네요. 이 정도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씨앗이 옷 한 벌로 탄생하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해내는 것. 기계로 해야 균일한데 사람 손으로 하면 어설픈 데다가 어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실이 탄생했습니다. 우와. 지난해 수확한 소음은 고작 10kg. 그 소음으로 뽑은 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실이 면이 됩니다. 그래서 원단이 되는 거고요. 실에서 원단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원단이 됩니다. 작년에 만든 원단은 다해서 23m. 그래도 그의 꿈은 옷 만드는 농사꾼입니다. 패션의 원 소재를 농사를 짓는 게 제 목표예요. 알고 보면 그 꿈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옷을 만드시고 열정적으로 손으로 꾸맸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하나부터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잘해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한테요. 그래서 농사부터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다시 하자 다시 과거로 돌아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못이 다듬는 일을 하셨던 할머니가 지금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역. 그래서 그의 꿈에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보물 원단을 활용했고 이곳이 나오네요. 네, 옷의 디자인에도 할머니께서 주신 보물을 조금 활용했습니다. 할머니 자투리 처우는 그의 디자인을 인증하는 표식. 비루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 패치워크는 앞으로 만들어갈 옷에 들어갈 그의 사인입니다. 남들이 보면 삽질이다 싶은 그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거죠.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패션에 관련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요? 디자인도 좀 했었고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여성 가방 브랜드나 아니면 의류 쪽에서 일을 하고 또 뭐 아주 과거인 모델도 잠깐 했었고 빠르게 변하는 패션 시장 한복판에서 쉴 새 없이 뽑아내던 삶. 그가 자연주의 목화 농사로 눈을 돌린 건 숨가쁜 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강아지 블랙까지 모시고 온 반가운 손님. 블랙. 누구세요? 친한 형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농사를 찍으세요? 아니에요. 농사는 찍지는 않고요. 철올 형은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하나 이 목화 오름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디제잉 장비라고 보시면 되죠. 형이 오름에서 맡은 역할은 노동요 생산. 단체로 이렇게 품앗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최초에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워크송이죠. 일할 때 듣는 음악이고 좀 힘나게 하는 음악이어서 워크송 해주시러 한 번씩 모셔요. 자주 오세요 사실. 여기 오면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음악 트는 것도 제가 즐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식물들도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노는 걸 보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힙한 농사 현장이 또 있을까요? 제주는 보람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쇼룸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옷은 씨앗 한 알로부터 시작된 기나긴 이야기. 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시간의 이야기를 입는다는 겁니다. 린넨 원단의 원료가 되는 아마도 그 꿈의 씨앗이죠. 와 10cm, 9cm 자란 거. 아이들 키 클 때 벽에 대고 이렇게 줄자 놓고 이렇게 키를 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때 애기 키우는 부모의 심정. 딱 그 자식들하고 제 자식들이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이며 키우는 부모의 마음. 목화 우름은 보람 씨가 지난 4년 딱 그 마음으로 키워낸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거친 제주 돌밭에 비바람의 매서움도 잘 견뎌낸 목화 솜으로 또 만들 것이 있답니다. 제가 실력은 없어도 느낌은 잘 내거든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느낌은 배워서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실력이 없다 보니까 느낌이라도. 냄새. 리스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주인공은 목화. 사계절 솜필 날만을 기다렸던 그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안 팔 리스죠.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우와.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 결과물이기도 하고 옷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볼 수 있거든요. 목화의 진심인 이 남자. 그의 통나무집에는 사철 지지 않을 3색의 목화 솜 꽃이 피었습니다. 이 시간 꼭 들르는 곳, 통나무집 지붕은 그가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망대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과가 어떻든 사실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제가 있거든요. 그에게 제주는 후회하지 않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꿈의 농장. 언젠가 보람 씨 인생도 눈부시도록 환하게 피어오를 날 오겠지요. 저의 발전은 저에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여기 있다면 이 경기를 낭 точ기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그의 이스라엘이 저의 전화, 이 자신이고요. 감사합니다.